자살하러 가죠 와룡님 자살하러 가죠 자 보시오 자 오 와하 와룡님 사셨네요 시바 새끼야 그만 치라 끝났죠 우리 탱 좀 잠깐만 일단 내가 아는 그 알파 템트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 스마트폰 들어가보고 고생했습니다 그 바데 같이 하실분들 그거 하세요 그거 친추 잠깐만 아이템 그것 좀 할게 아이템 초대노노 나는 어떻게 가냐면 네 들어오세요 순서대로 5명 다 차면은 거시기 할 거니까 순서대로 천착순으로 할게요 다 6명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내 템트리는 템트리는 저는 템트리 이렇게 가요 일단 제꺼 보여드릴게요 알파 템트리입니다 저 이렇게 해서 그 알파 템으로 하고 있어요 나 부터 가세요 나 부터 가세요 나 부터 가세요 와 왜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좋은 궁 3초 스킨틀이면 거기에 맞춰서 백도우를 한다든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걸 얘기해주셔야 돼요 이런 게임 스타일로 플레이하면 유리한 게임틀이라고 아 뭐냐 아이템틀이라고 딜탱 오케이 아 한컴은 누구야 그 지금 템 찍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다시 다시 뭐냐 이속신 했고 어 아 지금 템 찍고 있으니까 공속신이나 물방신 네 물방신 했어요 그 다음에 얼방 아 얘도 그러면은 쿨 쿨다운으로 가요 음 음 저 그분 오셨네 밥님 오셨다 밥님 네 통제되어름 또또 아 테마도나 방관 테마도는 뭐지 아 테마도 방관은 뭐지 방관 그 뭐냐 방관은 뭐예요 방관 근데 테마도 근데 탱이 아 어시스트 하긴 어시스트는 무조건 하니까 이거 바람추격자 얘기하는거죠?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일단은 그럼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탱치고는 방템이 하나밖에 없는데 야수나 아 아 밀탱 불멸 빠짐은 야수나 칼갑 야수는 뭐고 칼갑은 뭐지 아 칼갑 아 그러네 얼방도 그러네 칼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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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하는걸로 잠깐만 야 죄송한데 2분만 2분만 시간 줘 2분만 2분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만 아직 화장실 안 갔어요 잠깐만 조상실 좀 갔다 올게요 2분만 시간 줘요 잠깐만 조상실 좀 갔다 올게요 2분만 시간 주세요 네 빠대하니깐 그 누구냐 우리 들어오세요 아 디티님이었구나 비슈님이 그 그 그 밤림도 들어오세요 밤림내 숫자인거 알아요 밤림내인거 순착순으로 들어오세요 신초하시고요 2분만 시간 주세요 잠시만요 내겐 사치 행복이란 말이 뭘 보겠어도 그저 그댈 잡고 대마저 난 기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뭘 보겠어도 그저 이럴 때 보고만 있어도 입에서 맨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거친 세상이 아니라 거친 세상이지만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다짐하죠 또 약속하죠 그대 곁에 뵙지 않고 영원하게 약속할게요 우려로 피할게 눈뜬한 아침과 내 그댈 만나 돌아오든지마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 않고 과분하니 나 둘의 취해자는 뜨는 일 그대 사치 그대 사치 내겐 사치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그래 정말 사랑하고 믿고 나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나게 사랑할 수 있는지 몰라 아아 무려와 미안해 잠드는 우리 밤과 이 하루에 잘어뜨리시니까 너는 그대 나는 그대 내게 사치하는 거 뭐고 나는 반주해 취하자 내게 주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왔습니다 네 뭐 나가도 상관없어요? 있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지 뭐 지금 사람들 물려있는 것도 있는데 누구냐? 왜 안들어해요? 저기 밥님 밥님 자꾸 껴달라 해놓고 왜 안들어해요? 숫자님 밥님 아니에요? 아 숫자님 밥님 아니 밥님 아니 아 밥 밥님 많구만 밥이 밥듣데요 로 바꾸셨구나 아 그 새로 캐릭터를 선두를 틴토했더요? 3원 딜 3원 딜은 안될거에요 저는 탱 탱알팔 할거기 때문에 가봅시다 안하실 분들은 뭐 안하는거지 뭐 ares 앞블비가 CreditV는 하시나? Corps 3원 딜 2원 2원 Sind 1원 2원 4원 뵙 2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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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원 우리 탱, 탱모스코파 하셨네요 아 존슨 존슨하는 거 못해 다연님이 빨리 존슨 사야 되는데 1대1은 하지 마시고 소폰 느낌으로 나가 오케이 아 나 1대1 그래요 그게 탱의 운명이죠 아 튕기셨어요 아프리카TV님 그렇군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기 추천 안 하신 분들 모바일은 오른쪽 위에 업 누르시면 되고 피씨는 오른쪽 아래 업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왜 그거 안 나와 아이씨 이게 컴퓨터로 키보드로 하는 단점이에요 둘 다 잡게 우리 밤님 항상 둘 다 잡으시려더라 그럼 미니언 하나 놓치는데 사냥 그거 안 했으면 어 미니언 안돼 미니언 하나라도 놓칠 수 없... 아 사냥하셨구나 미니언 하나라도 이미 어 미니언 좋았어 그치 사냥이면 뭐 둘 다 잡아도 되지 뭐 가봅시다 털러 가봅시다 이새끼들 내가 먹을 거다 이새끼 뭐 쥐가 탱이라고 뭐 뭐 어떡할 건데 오 내가 죽나 저 레벨 1이 어 아 근데 나 잡혔네 그래도 레벨 1이라도 와아 레벨 1이 아니랬는데 우리 파 그렇지 이러면은 이득이죠 네네네 우리의 아프리카 TV님 당연히 들어오셔야지 오 일부러 저 미니언 배려 아리 지몸미 아리 센까워가기 아리 올라왔는데 갱무식 네. 카카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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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те 대이 32b 이 뭐 좋은 오토 할껀데 이닛이 알파가 있는데 어떻게 할껀데 오우 저렇게 갈줄이야 아 역시 델몬드 마지막 저 막타 즉에 붕이 ㅅ같은 ㅈ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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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만 정돌들고 있지만 있는데 Kiss me, baby 지금 내가 너무 꿈꾸일까 모두 처음 만난 너로 넌 남자가는데 미친 것처럼, 홀린 것처럼 너만 더 묻혀져 있어 Kiss me, kiss me, kiss me 전날이 나, 시간이 나 Kiss me, kiss me, kiss me 좋아해, 난 그를 보러자 내 감소 없는 거짓말이 줄 알았어도 택트야, 택트야 어 노노노노노 들어가볼까 무리하면 해볼까 무리 무리 한번 해봐 아 우리가 미니언즈가 앞에 있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 봐, 들어가 봐 됐어 아 개새끼가 어 지겠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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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맞다 이거 하니까 피 빠는게 없어가지고 짱 나는데 부패정돈이 쎄댁같은데 나는 궁있나? 아 이 새끼 궁있네 아 아 피 빠는게 없으니 좀 짱 나는데 부패정돈이 쎄댁같은데 박대님 화이팅 나이스 어때요 탱이 피는 좀 빨아주는게 좋지 않아요? 만만 보시기에도 지금 비슨이 빡쳤다 지금 비슨이 빡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이씨 죽겠다 너 들어가지마요 세이버 세이버 아 피 안빨리니까 X같네 그래도 이겼죠 아이씨 아이씨 탑이 없어 탑이 없어 탑이 없어 탑이 없어 우리가 탑이 없어 그래도 살죠 아 아 아 아 근데 피 빠는건 좀 필요한거 같은데 아 근데 궁으로는 못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키보드로는 아 이거 매번 설명드리는데 방향 설정 스킬 있는 캐릭터를 못하는데 알파같은 경우는 그나마 방향 설정 스킬을 안써도 그 궁같은 경우 그냥 자동으로 나가게끔 해도 상관없어서 쓰는거거든요 개새끼가 세이버 세이버 무리죠 어 벨몬드 씨 딸피인데 벨몬드 어디갔어 아 밑에 내려가고 아 이거만 좀 잡고요 어 죽지마소 쟤 갑니다 죽지마소 어 뭐야 왜 나갔어 이게 아 레벨업 눌린다고 이 키보드로 하니까 이씨 오 야 왜 나 죽나 나 죽나요 나 죽나요 아 아 피 빠는 것이 좀 짱 나는데 피를 빨고 싶다 흡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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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대님은 내가 지킨다 나는 탱이기 때문에 뭐야 왜이래 이거 아 족갓네 DT님 빡침 원래 탱 하시는 분들이 잘 빡치죠 저도 지금 빡칠라 함 답답함 탱 마나 돌 팔아도 돼요 오케이 나는 탱이다 나는 탱이다 나이스 탑 쳐 탑 쳐 내가 견제할 테니까 이순신 나이스 나이스 세이버 하셨쇼용 세이버 잡읍시다 오병 탱 탱 탱 탱